자 앉으러 가시고요 아우 정말 배한성 선배님이랑 박자 놀이 하다가 정말 제가 화나 죽어버릴 것 같아요 아 정말 아주 박자의 정말 마술사예요 기가 막힙니다 자 선진 허선 모든 시청자분들이 하나 둘 셋 넷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! 굿! 다섯! 끝! 자 선진 허선 준비됐죠? 네 자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! 유승범 질투 할 수 있어 나 웃으면 만 원이야 벌금 만 원이야 지금부터 웃으면 만 원이야 어떤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마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마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야 아니 우지 말라메요 아니 우지 말라메요 안 웃었는데 네 유화선 씨 안 웃었는데 탈락했어요 네 첫 번째 탈락팀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뒤로 자리해 주세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이제 양하영 씨와 혜인 씨가 탈락하면 바로 우승이에요 바로 우승이에요 우와 자 괜찮다 집중해 주시고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차오린 매직 파일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나르는 마법 융단을 타고 이렇게 멋진 푸른 세상 속을 나르는 우리 그 사람 신경 쓰지 마요 그렇고 그런 얘기들 골치 아픈 일은 내일로 미뤄버려요 인생은 한 번뿐 후회하지 마요 진짜로 가지고 싶은 걸 가지고 이렇게 멋진 바람 하늘 위에 지어진 마법 정원으로 와요 색색의 보성 꽃과 노릇이 다 달콤한 우리 그 사람 아 아 양하영 씨 아 비교적 어려운 노래인데 잘 넘어오셨습니다 아 양하영 좋아요 자 다시 우리 성우 선후배입니다 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멈춰 오렌지 캐러멜 생활 로맨스 빠졌나 봐 빠졌나 봐 러비 마이 고이 빠질 거야 빠질 거야 너의 마음도 오늘 밤도 내일 밤도 만난 마 고이 백 퍼센트 나녀도 해줄것 베이비 아 아 아 아 아 cause 내껄 해줄거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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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 extra 나의 샹아이뻔 자꾸 자꾸 박하나 베이비 샹샹샹 대체 넌 뭐야 불쌍불쌍 날 울려 오! 불쌍불쌍인데! 어떡해! 제가 아직 몰라요. 이 팀이 성공해야 우승이고요. 만약 실패하면 두 팀 제대결입니다. 두 분 나가세요. 좋은 기회가 왔어요. 여기서 혜인이씨와 양하영씨 성공하면 우승입니다. 좋은 기회 잡았습니다. 아 잠깐만요. 지금 결승이 시작한지 약 7분이 흘렀네요.